지효야, 너 어제 뭐 했냐? 저 오빠, 어저께 집에 있었습니다. 깔끔하다, 깔끔해. 아주 담백해요. 지효, 집에 있었습니다, 모음질 좀 하나 해 줘라. 지효야, 너한테 공식 질문 안 물어봤네. 어제는 뭐 했니? 저 집에 있었습니다. 이거 잘 하나 만들어라, 그냥. 집에 있었어요, 잘. 제가 모으고 있어요. 너네 집은 밖에서 묵는 장면이구나. 누가 여보에서. 아니야, 혈약할 줄이야. 어제는 뭐 했니? 네. 어제는 뭐 했어? 집에 있었습니다. 진짜 집값 안 아깝겠다. 똥을 뽑으면 돼. 똥을 뽑았어. 지효야, 넌 어제 뭐 했니? 저 어저께 오빠, 집에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? 잤습니다, 오빠. 집에 자꾸 찌그러져 있니? 형, 왜 안 찌그러져 있어. 그러지 마. 아니, 형이 찌그러져 있는 거랑 잘해. 자신 있게 다녀. 세상은 너의 거야. 인생 뭐 짧은 줄 아니? 뭐? 인생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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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? 나 너무 놀랐어. 무슨 말이야? 내가 짧을 줄 알지? 뭐가 제일 보약이냐면요.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에요. 근데 제가 잠이 많아요, 형님. 잠을 진짜 많이 자요, 지금. 그냥 힘들면 주무시기 때문에 깨우면 안 돼요. 자고 나면 음식을 안 먹어도 돼. 어, 자고 그래요. 갑자기 안 먹고 자요. 먹고 안 자는 것보다. 먹고 안 자는 것보다 안 자는 게 최대한. 너는 저기. 큭! 아...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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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더해 잠깐만 잠깐만 지효 어디서 춤을 춘 사투를 벌인다 너는 뭐 한 30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옷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헐 있다 헐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치 저 위에서 어떻게 나오지? 정말 쟤는 대단하네 안 일어나? 야 그러더라 나도 나도 야 근데 잘 잤어? 오빠 이거 안 끼고 그냥 한다고요? 뭐야? 뭐 안 잤어? 뭐야? 뭐 안 잤어? 야 너가 안 잤어? 나 헬멧 어디 갔지? 뭐 하는 거야? 그냥 한다고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지효야 오빠야 아 네 잘 계셨어요? 저녁은 먹었니? 어 이따 끝날 때쯤 뭐 데리러 갈게 어 이따 끝날 때쯤 뭐 데리러 갈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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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avo Civic 사업부터 한 번 전화 해볼게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? 어 누나다 어 준규야 뭐해? 니 생각? 어 오 이 친구 뭐 좀 다니겠는데? 언제 갈 거야? 누나? 좀 이따가? 네 그럼 잠깐 집 앞으로 가도 돼 집 앞에 하는 거 싫어하네 집 앞에 하는 거 싫어하네 어디 살아? 어디 살아? 나도 지금 있지? 내일 7시쯤 집 앞에서 보는 거 어때? 집 앞? 집 앞? 집 앞에 싫어하네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너도 사랑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 집이요? 집이 되게 미담하네 집이 되게 미담하네 집이 되게 미담하네